와 사람 진짜 많아 저의 드디어 평가에서 컨셉 서비스에서 체크인이 가능한데 쭉 가시면 길 끝에 빨간 칸 지나서 오른쪽으로 Senior 서비스 보이실까요 여기 있어요 이왕의 왕, 공장 3 meals a day, starting dinner today until lunchtime on checkout day. The food can be used in the gold card. There are 4 kinds of ramen. The side dish is included in the side dish. The food can be used in the food. The food can be really dry. The food can be eaten at the end of the day. The food can be eaten at the end of the day. 그런데 아침에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나와서 치킨 사러 가고 있어요. 하필 PIC 바로 앞에 썬더치킨이 있어서 여기 또 한국인들이 되게 맛있다고 인기가 많아서 지금 야식 먹으러 갑니다. 지금 여기 ABC가 되게 두 번이나 하네. 그리고 새우튀김, 양파튀김, 주먹밥, 우동라면. 진짜요? 네. 여기서 먹고 갈게 되겠는데? 먹고 갈까? 그냥? 저희 먹고 갈게요. 이게 페리카나 치킨 비주얼 같은 느낌인데 와 닭다리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여기 지금 친밀스럽다고 이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긴 해. 되게 뭐 필리필리 거기 온 거 같아. 졸리디. 나왔다. 저희요 이거 밥은 안 시켰는데 원래 나와요? 이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 원래 소음을 잘 먹지도 않는데 진짜 소음을 다 안 먹는데. 지금 맛있어 보기 때문에 붙잡는 게. 음 완전 페리카나 스타일인데? 90년대에 멈춰있어. 90년대 때 먹었던, 많이 먹었던 그 스타일. 빨리 비볐어야 되는데 완전 떡졌다. 양 너무 많아. 늘 말하지만 배치우러 온 게 아니라. 나 그냥 맛은 딱 보고 싶어서. 밥이랑 토요일이랑 맛이 또 달라. 토요일이 훨씬 맛있어 보다. 별로 안 매운데? 둘이서 소면 한 덩어리랑 치킨 좀 남기고 어쨌든 많이 먹은 거 같아요. 여기 뭐 감여행 선날부터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뭐 여행이 그렇잖아요? 없으다 보니 계속 먹고 있는 거? 그 아저씨 말할 수 없도록. 아아악! 다 한국사람들. 마이오? 제가 한국사람들. 저희가 di-lady 샐러드. 조합이 다행이네. 이 아저씨 포장하는 학교들. 이 아저씨 포장하는 애가 많았다. 그 애 다행이다. 근데 또 다른 그 애가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모로칸도 저렴해가지고 보러 왔는데 아베다는 얼마지? 32달러네 아베다도. 모로칸도 없대. 진짜 다 쏠다. 다 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완전 진짜 맛있어. 내가 애정하지. 오바했네. 들어가지도 않아. 욕심이. 욕심이 부른 사고. 욕심이 부른 사고입니다. 키즈컬 센트룸은 17.9달러이고 그리고 실버 우먼 24.29달러 마카다메. 이건 뭐 거의 괌에서는 베스트죠. 이거 사봤어요. 파이렛풀 돌. 얘가 카라멜인데 단맛이 별로 강하지 않아가지고 어른들 먹기엔 괜찮은데 난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 진짜 좋아하는 과자. 고디바 프레젤 과자. 이거 되게 맛있는데 얘도 버전이 밀크야 있고 여기 다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국사실 면세로 사면 더 저렴하긴 한데 여기까지 들고 와야 되고 가져갈 때도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도 괜찮은 걸로 오늘은 야식 배달은 아니고 스테이크아웃으로 치킨도 먹고 이게 진정한 호텔 놀이지. 전해왔을 때 그럼 천연구장 이런 데 이걸 놀지는 않아 봐서 다펠라니 여기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370,000원 스페인이다. 여기가 370,000원 스페인이다. 여기가 480,000원 스페인이다. 여기가 480,000원 스페인이다. 우리의 방향은 여기가 570,000원 스페인이다. 이곳에서 880,000원 스페인이다. sk가 괌이랑 사이판을 하고 있었던 요금제이 되니까 더 좋긴 좋은 거 같아. 여기가 1.580,000원 스페인이다. 한 번 더 편하게 한 번 더 편하게 아침에 시장에 2.580,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드디어 바지러 아름다운 드디어 타코 타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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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